Lesson 2. Be smart, be healthy. Listen 2. 현명하자, 건강하자.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TV show, Healthy Life. 헬시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회자, 제니입니다. Today, we will hear from three experts who will tell us about the importance of exercise, drinking water, and sleep.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전문가로부터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잠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홈페이지에 적어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끝에 가장 도움이 많이 들고 재미있는 강사에 대해 투표해 주십시오. 자, 여기 강사님들을 모십니다. 하나, 운동을 잘하자, 수진.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I'm a professional-personal trainer. 전문 게임 트레이너이죠.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운동의 에너지를 증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이 좋아지게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도 제가 경험했던 것 처럼 같은 혜택들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운동하세요. physical activities such as running and aerobics help improve blood circulation and strengthen your muscles. 달리기와 에어로빅 같은 신체 활동들은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두뇌의 힘을 푹 돋아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두뇌의 힘을 푹 돋아줄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무게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고정된 자세로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책상 위로 몸을 수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자세가 목을 앞으로 죽이게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맥킨지 운동이 무게통증을 예방하고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하는 방법입니다. 맥킨지 운동입니다. 맥킨지 운동 배를 대고 누워서 손에 어깨 아래에 놓고 천천히 팔꿈치를 똑바로 펴줍니다. 등을 할 수 있는 하늘로 일으켜 세우는 동안 하체를 유언해줍니다. 그럼 다음 자세를 유언하고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럼 다음 자세를 유언하고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뱃은 10에서 2번씩 나세로 돌아옵니다. 뱃은 10에서 10개의 반복 동작을 실어냅니다. 하루에 1일에 60배 반복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2-1번씩 나뉘기 2-2번씩 당겨주세요. 서있는 동안 손을 등의 아랫부분에 놓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뒤로 구부립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다음에 몸을 이왕시키고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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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동작으로 실행합니다. 이 운동들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당신은 등과 무게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잘 마시자, 에드워드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영양학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 특별한 음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당신을 도와줍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마법의 음료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물을 드세요. 물은 자연만의 미용 크림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당신의 피부에 건강한 윤기를 주면서 피부 세포의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또한 물은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에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의 약 70%가 수분이고 우리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있으며 결국에 탈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이 청량 음료나 주스 같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설탕 섭취를 줄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함으로써 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이 매일 필요한 수분의 20%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목이 마를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은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물을 더 즐겁게 마시기 위해 과일이나 허브 같은 것들로 물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을 더 나아 보이게 할 것이며 더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방법 국물을 마시기 위해 소프트 마시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청량 음료는 제공을 마시기 위해 소프트 마시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마시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청량 음료에 관한 사실 일반 청량 음료는 600ml입니다. 한 병에 보통 청량 음료 600ml 1 3rd cup of sugar 3분의 1 cup의 설탕 1 can of soft drink a day 6.5kg weight gain in 1 year 하루에 한 캔씩 청량 음료 1년에 6.5kg 체중 증가 Ease your water 당신의 물을 먹어요 Bucambers 96% 오이 96% Strawberries 92% 딸기 92% Orange is 87% 오렌지 87% Carry a reusable water bottle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Flavor IT 빛을 더해줘요 Make a turbo 오븐 향이 나도록 Add herb leaves 오븐 향을 도와라 Go fruiting 과일 맛이 나도록 Add fresh fruits such as berries 달기 같은 신선한 과일을 도와라 3 sleep well peter 3 잘 자자 피터 Hello I'm peter A sleep specialist Your preferred sleeping pose can influence the quality of your sleep 여러분이 선호하는 수면 자세 여러분이 선호하는 수면 자세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iscover the best positions for your body and the ones you may want to avoid 여러분 몸의 가장 좋은 자세와 아마도 피하고 싶은 자세들을 찾아보세요 The best back position 최고 바로 누운 자세 For most people The best position for sleeping is on your back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면의 최고의 자세는 등을 대고 두어 자는 것입니다 If you sleep on your back, you will have less neck and back pain because your neck and spine will be straight when you are sleeping 등을 대고 두어 자게 되면 목과 등이 잠을 자는 동안 똑바로 펴지기 때문에 당신은 목과 등에 더 적은 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Sleeping on your back can also prevent wrinkles because nothing is pushing against your face as you sleep 뒤로 누워 자는 것은 또한 주름살을 예방해 주는데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어떤 것도 당신의 얼굴과 반대로 눌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One disadvantage of this position is that some people snore more when they sleep on their backs 이 자세의 한 가지 단점은 어떤 이들은 뒤로 누워 잘 때 코를 더 많이 꼰다는 것입니다 The perfect pillow 완벽한 베개 A soft one 부드러운 것 The goal is to keep your head and neck supported without lifting your head up too much 머리를 지나치게 들어 올리지 않고 머리와 목을 받쳐주기 위한 목적이다 Next best side position 차선 옆으로 누운 자세 The second best position is sleeping on your side with your body straight 두 번째로 좋은 자세는 몸을 똑바로 펴고 옆으로 자는 것입니다 This can reduce snoring and it allows you to keep your spine relatively straight 이것은 코고리를 줄여주고 척추를 비교적 똑바로 펴게 해줍니다 However, you may develop more wrinkles because of the pressure on your face 하지만 얼굴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더 많은 주름살을 생길 수 있습니다 The perfect pillow 완벽한 베개 The thick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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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o fill the space above your shoulders so your head and neck are supported in a neutral position 당신은 머리와 목이 중간에 받쳐지기 위해 어깨 위 공간을 채워야만 합니다 수면에 안좋은 자세는 부릅을 배까지 말아올린 상태로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등과 목의 통증을 야기합니다 그러니 단지 몸을 약간 좁혀고 너무 많이 웅크리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는 베개 두꺼운 건 옆으로 자는 것과 같은 종류 여러분의 머리와 목을 받쳐주기 위해서 잠을 자는 데 가장 나쁜 자세는 배를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헤어지게 되고 머리가 담세 옆으로 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낮 동안의 등과 목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서 잔다면 저는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몇분간의 스트레칭은 여러분의 몸을 곧바로 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베개 도움이 되는 베개 그냥 얇거나 아예 빼지 않는 것 와우! 저는 오늘의 세 명의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조언이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최상의 000가들 유전자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것을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말할 것입니다